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트라이더 방송 BJ 기특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낚시에서 띄온이 뜹니다 붓도 뜨고요 그쵸? 그래서 낚시를 해서 띄온이랑 붓이 얼마나 잘 뜨는지 이따 뽑아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잘 안뜰일거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디 빌려주신 시그널 사쿠라 형님 감사드리구요 황금낚시대 장착하고 황금미끼 까보겠습니다 가자잇! 자 무슨 아이템이든지 까야되고요 이것도 특징에서 해야됩니다 자 일단 코털엑스를 무죄를 바로 받았습니다 오호 일단 스타트 좋아요 왜이렇게 스타트가 좋지? 왜이렇게 스타트가 좋지? 빨라도 좋은거 준다는 의미 없습니다 오징어 기록 좋았어 아니 빨라도 의미없어 이거 내가 봤을때 부터치 스키드 3일짜리 준다고? 시상에서 무제한 그냥 시계 뽑는건데? 잠만 나스에서 태블블빛 뜨는거 알아 와이드서클도 떴어요 저도 아 이렇게 빠른걸 잘 적었는데 이것밖에 안좋아? 아이씨 다른 날씨토로 이동하자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안돼 나 사람들이 없어야돼 아이씨 다른 날씨토로 이동하자 아이씨 다른 날씨토로 이동하자 아이씨 다른 날씨토로 이동하자 아아 잠깐만 아아 잠깐만 비투바야 니거 잘해 아핰핰ㅋㅋㅋㅋㅋ 아 진짜 이 손가락이 이렇게 느려하면 되겠나 이거 아 낚시로 이 뿔짐 방송 만나네 아 저걸 못하냐 왜 와 저 속도를 못한다고 얘네들 내 나이 대박 안 돼 이게 손가락이 안 된다니까 근데 거의 안 뜬나 봐야 돼 이거 내가 봤을 때 맞지 얘들아 그나마 좋은 게 좀 뜬 게 코트넥스가 제일 좋은 거였어 그동안 내가 너무 못해서 그런가 와 나 낚시 쿠키다 내 건 낚시 지금 1000개 있는데 와 야 개꿀이다 멘티스 뽑았어 형님 근데 솔직히 잘 안 형님 400코인 뽑았습니다 개꿀 미친 와 30코인 나오네 좋네 낚시기야 괜찮은데 낚시 아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오지 마세요 딴 데 갈 겁니다 저 사람 오는 데 가서 혼자 낚시할 겁니다 야 낚시타 마이룸에서 못하냐? 내 마이룸? 내 낚시타에서 못하나? 비번 걸고 혼자서? 와 이분 혼자 꿀 갈고 있네 해당 낚시타에 사람만은 확률 줄어드나요? 솔직하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비번 묶고나요 낚시타 택하님 저 미끼 500개 모아놨는데 대신해 주실래요? 제 제 낚시하는 실력은 보셨죠? 대못합니다 네 괜찮죠? 저 낚시 진짜 못해요 아 저 진짜 못해요 낚시 전 느린 것만 잘해요 초코맛 사탕 아 아 대못한다 진짜 와 왜 이렇게 빨래 이거 어떻게 맞춰 오케이 잡았고 팅 팅 레벨 팅 팅 팅 레벨 상장 !!! 이온본은 유튜브 가기라고 이온본은 여기까지 해야돼 이거 팅 팅 팅 야 이거 나오냐 근데 이거 진짜로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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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수 됐다 낚시 오랜만에 하니까 초보였는데 이제 초고수 됐어 아 별거 없네 낚시 한번 찍 싸주고 갔나 장비야 오야 장대갔던 무죄 수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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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투네스 1분도 뽑아 드렸어 아까 코투네스 전판분도 뽑아 드렸거든 1분도 뽑아 드렸어 수잠 수잠 케투붓씨 이거 낚시 좀 해주세요 케투붓씨 잘하니까 켱 껐어요 케투붓씨가 낚시 잘하거든요 다행인데? 오 졸라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하지? 안들리네 와 잘한다 다시 인킬인데? 오 잘한다 확실히 오 실패가 없네 거의 실패 안해 형 티드 후씨 실패 거의 안합니까? 거의 안해요? 우와 뭐야 내가 텐쓰면 바로 삐익 이러면서 실패했어 에이이 세바 어 진짜로? 와 2.30에 떴어요 님들 와 진짜 택지부가하니까 바로 뜬다 형들 난 역시 똥손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